아니 어디서 저런 물건이 나타난거지? 아니 저런 멍청한 남다놈이? 야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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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넌 여기 잠깐 있어 왜 그러십니까? 여기서 제일 나은 놈이 누구야? 너 일어나 야 너 얘하고 대련 한번 해봐 에이 나리도 참 지금 장난하십니까? 저 친구 솜씨는 웬만한 부장 나리들보다 훨씬 출중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저 애 죽는단 말입니다 짜식 하라면 하는거지 짜식아 뭔 말이 많아 난 저 계집한테 한 양 걸겠다 정말이죠 진짜죠? 왜? 아니 물론이죠 너 야 볶음 들고 대련해봐 창피하게 그거 해야 됩니까? 적당히 놀아줘 끝나면 술 한잔 살게 너 좀 안 얘기해봐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가!